제주의 독특한 자연경관 속에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부터 숙박과 관광, 즐길거리의 레저스포츠까지 갖출것은 다 갖추고 있는 관광단지랍니다 과연 이곳 뒷문에서는 어떤 착한 가격 업소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함께 떠나볼까요? 가장 먼저 당 충전을 하고 여행을 시작해볼까요? 오또 도넛은 달콤한 도넛을 판매하는 가게인데요 도넛 나오는 시간에 맞춰가시면 따끈따끈 부드러운 도넛을 맛볼 수 있답니다 오전 8시에 오리지널 글레이즈부터 시작해서 12시에 시나몬 슈가 케인까지 시간 맞춰가면 좋겠죠? 저도 처음에 하나만 맛보려고 했다가 진심 맛있어서 두 박스나 포장했어요 중문 여기저기 다니다 재미난 착한 가격 업소들을 찾았어요 바로바로 웰빙 이용원 여행지에서 새롭게 꾸며보는 헤어스타일 어때요? 이발소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여자인 저는 머리를 할 수 없어서 피디님의 헤어스타일을 바꿔드려 보았습니다 머리 감는 스타일이 미용실과 달라서 신기했어요 우리 피디님 이발소 머리 스타일 어때요? 엄청 단정해졌죠? 걷다 보니 출출해졌어요 제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흑돼지를 맛보기 위해 동호갈비를 찾았습니다 두툼한 돼지고기를 지글지글 부어서 척척 쌈을 싸먹었는데 입안에서 육즙 폭발! 왜 흑돼지 흑돼지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고기도 고기였지만 이 집에서는 갈치 속젓을 함께 내어주시는데 맛있게 졸여낸 갈치 속젓에 고기 한 점의 감칠맛 정말 끝내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숙소 중문관광단지에는 5성급 호텔만 있냐고요? 아니죠! 저렴한 민박집도 있어요 위치도 관광하기에 너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 달씩 장기임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제주에서 한 달 살기 계획하신다면 장원민박으로 문의해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있는 착한 가격 업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서귀포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정말 많고 다양한 착한 가격 업소들이 있으니까요 영상 본문에서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공기자가간다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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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